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지금 아무 문제없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위기시에 온몸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리하면서도 마다뜨려질 가능성이 높은 고순도 정보를 원합니다 고순도 정보는 누구를 관찰하면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태생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온몸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민감한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경험에서 오는 그런 감각, 촉 혹은 감이 담겨 있습니다 말 주변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척척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분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꽤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연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군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돈 빌려다가 투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재산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지금은 관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중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 확장은 무슨 확장입니까? 주위의 열의 아홉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경제주태들이 취하는 행도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장 솔직 담백한 판단, 선택 그리고 전망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는 그런 팩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아,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구나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들의 선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사실입니다 기업들의 회사체 순발행액, 발행액에서 상원액을 제외한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는 5천억 순발행액 6월 달에는 2조 4천억 순발행액 그리고 7월 달에는 3조 3천8백까지 늘었습니다 회사체 시장에서 7월에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12년 7월 3조 4천억 이후에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내려간 부분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연도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체 발행의 연도병 기준으로 보시면 그것도 연도 기준으로 올해가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회사체 순발행액 연도병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연간 1조 1,068억 원을 발간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상원액이 많았습니다 5조 52억 원 그런데 2018년도에 갑자기 발행액이 상원액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6조 4,269억 2018년도에 2019년도 7월까지가 12조 8천억입니다 올해 전체가 아니고 2019년 7월까지 회사체 순발행액이 12조 8천억 정도가 된다 두 번째 팩타입니다 보유자산 매각으로 가능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처분하기로 공시한 기업들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한진중공업, 흥아해운등 68곳입니다 전년 대비 70%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는 4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68건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가능한 돈을 확보해 두자야 예를 들어 롯데쇼핑은 수익성이 떨어진 구리점이라든지 광주점 등 전포 9개를 다 묶어가지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1조 629억 원의 매각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팩타입니다 설비 투자를 줄여서 사내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현금 육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분기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2019년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전체 올해 전체는 마이너스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2017년도의 정점에 이르고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국내 설비 투자 총액은 189조 7,900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 내려가서 181조 5,100억 원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계획지는 170조 100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의미가 뭐냐? 그게 뭐가 실려있냐? 회사체 발행이 급증 안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회사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금리가 쌀 때 여유자금을 확보해 주자는 그런 기업들의 판단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회사체 발행이 급증하고 또 자산 매각이 급증하고 설비 투자가 극감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과 최악의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자금 확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이동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을 대비해서 결국 기업들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을 어둡게 본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자금을 미리미리 당겨서 갖고 있는다 기업들이 현재 걱정하는 요인들은 크게 시장 불확실성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첫째는 미중 무역전쟁의 객하와 한율 변동 그리고 수출 경쟁력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 경제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반시장 경제정책으로 인한 내수침체에 가속합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리스크들을 대비해서 일단 내 수중에 돈을 좀 더 갖고 있어야겠다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 내리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불료 불급한 자산도 매각하고 설비 투자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기업 활동 경영은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현금 확보에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치가 입에서 나온 말에는 가식이 있지만 기업의 선택에는 솔직함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일반인들도 경제주체들 가운데서도 초기 가장 발달되어 있는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현재에 대한 전망,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을 잘 새겨서 각자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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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